야생의 인생 앨범 그의 시작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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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믄 신경을 안아주겠어. 그가 믿는?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다. 진짜.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. 그라믄 어떻게 하셨다고 모르겠어. 내가 사회 역할을 잘했을 때 그분이 다 들었을 것 같고 스스로 너무 잘하는 사람 말이 그래서 나는 거고 아직 미래라는 이슈채도 없는 거고 미래라고 많이 하는데 아니 왔다. 그렇지만 그게 나고 끝이 있어야 하나가 써나가야 할지 다행이고 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하는데 고고웠다 약간 이런 일을 선한다고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로그를 찍는다.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로그를 찍는다. 도대체 너무 행복하다. 그래도 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자신이 없어서 도대체 너무 행복하다. 더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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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로그는 찍는다 로그가 나오면 보지 않는다 내 과도계라는 게 실체가 뭔가 하나 쓴 건 일도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길과 놀고 부동호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 듯한 주라의 곡이라면 뭐라고 불러야? 일본 편리 공투어라고 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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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도계란 유기 유기 아멘